와 이거 뒤에서 보니까 투평 레이아웃이 잘 맞게 디자인 되긴 되어있다 네 메이드 인 제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클러스터 상에서 보시는 주행가는 거리는 838km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플로우를 보게 되면 지금 배터리로 차량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차는 EV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충전모드 세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호노브 쪽에 버튼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3500이 딱 적정할 것 같아 HEV, PHEV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한 3700? 네 수입차니까 7800? 그렇게 해서 초도 수요를 끄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이거 4300, 4200 이렇게 가면은 아니면 진짜 워전 3900을 주 타겟층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대를 걔네 폭스바겐처럼 그렇게 갔었어도 괜찮았을 것이지 이 보조석에서 봤을 때는 이 인포테인먼트 창하고 클러스터 화면화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시야를 막는 느낌이 얘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그랜저 신형 말고 그 아랫 버전 나왔을 때도 이게 사이즈가 너무 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랜저 같은 경우 이게 시야를 막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서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지금 이게 시야를 보조석에 봤을 땐 좀 막는다는 느낌이 좀 있네 그쵸? 헤브리드인데? 응 지금도 약간 구간이 내리막힐 구간이면 그냥 바로 EV가 작동을 하는 거야 EV의 개입력이 상당히 많은 차인 건 맞아요 바로바로 들어와요 지금 강을 뛰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을 지금 타고 있으면 가고 있는데 이때 주행할 때 프리우스의 안정감 이런 코스가 계속 S자를 아주 가볍게 도는 코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배터리 전기차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주행가는 거리는 815km가 남아 있습니다 2차 처음 출발할 때 834km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가 있었는데요 지금 빠진 키로 수가 15km 밖에 되질 않아요 장거리 주행할 때 편의성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토요다 코리아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출장을 가면 매번 프리우스를 렌탈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렌탈하면 4000km 정도를 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번 주행을 하게 되면 거의 800km, 900km 달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한 3박 4일 일정 동안 계속 달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만큼 장거리 주행하기 굉장히 용이한 차가 바로 이런 프리우스인데 특히나 5세대 프리우스는 지난 전작 대비 연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연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급강의 연비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지금은 시팅을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훈훈한 캐빈룸의 온도를 느끼면서 주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외부 온도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한기가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캐빈룸 안에서는 훈훈한 느낌의 따스한 온기를 속에서 주행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이 50km 언더로 계속 달릴 경우에는 100% EV모드로 달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좌석을 조금만 엑셀을 밟으면 바로 EV는 꺼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EV에 모터가 개입하는 수준이 다른 일반 차량들보다 비교를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량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개입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라든지 그런 면에서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EV로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하이브리드는 주행 가능 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이브리드는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급가속을 많이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EV모이드로 달릴 수 있는 거리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연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석 주행을 하면서 관성이나 탄성 주행을 많이 이용하시거나 이런 경제적인 주행 습관을 많이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번 프리우스가 상당히 연비가 많이 올랐다 이런 느낌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터당 30km까지 찍는 그런 주행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왔는걸 일단 이거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동해! 도움말! 이동해! 이동해! 크루즈를 지금 파티가 있어요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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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빛 맞는 차가 차체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닫았는데도 아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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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아주 코너 해가지고 별? 네 별 솔직히 이 정도 속도 이 정도 길에서 이거 코너링을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지금 시속 100km에서 지금 사운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속에 관한다를 보고 시속을 받을 수가 없는 곳은 시속은 100km 시속은 100km 시속은 100km 시속은 100km 시속은 100km 애프터마켓에서 이 차는 방음, 방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건 참 아쉽다 다리 공간도 많이 나오고 좋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